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태인과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진행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드디어 교육방식을 진행방식을 조금 바꿔봤는데 그 드디어 제가 진행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진행방식을 PPT 진행방식으로 그 이제 PPT 형식으로 바꿨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띄우지는 못하고 예를 들면 이게 그 PC 사양의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PPT로 띄우지는 못했어요. 그 PPT로 띄우지는 못하고 그 이제 뭐냐 한번 그 PPT 파일을 PDF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PDF로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웹화면 캡쳐로 지금 이거를 스크롤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파워포인트를 그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게 한쪽 화면을 전부 다 캡쳐를 해버리면 그 한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PC 리소스를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현재 진행방식을 이렇게 바꿔봤고요. 방송 흐름과 관계없는 채팅은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나름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한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 수립 기념일인데 제가 오늘 미리 하는 이유는 제가 목요일에 한국에 없어요. 제가 목요일에 한국에 없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한번 그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훑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한 오늘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 스크롤을 이걸로 내릴게요. 그 여기 피트 컬처 삼국지라고 써 놓은 이유는 이번에 컬처 삼국지 중국어 공부했던 BJ들하고 같이 가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컬처 삼국지라고 제가 피처링을 써놨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부디기하게 크롬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점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이번 컨텐츠부터는 제가 한번 그 이렇게 핍 뭐냐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한번 이제 그 바꿔봤는데 이 방식을 일단은 당분간 쓸 거예요. 이 방식을 당분간 쓸 거고 그 네 어서오세요. 이 방법을 당분간 쓸 거고 쓸 거고 아마 나중에 좀 더 그 좋은 그 프레젠테이션 넘기는 그 방식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그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는 게 이번 새로운 방식으로 좀 그 바꿔봤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 크로마키 크로마키 깔아가지고 아 아 네 팬가에게 고마워요. 네 이번에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지금은 제가 ppt를 더 준비를 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어차피 그 상하이에 가는 유적에 관한 거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 또 밤을 새서 또 따로 그 정리를 해서 거기 가서 아마 현장에서 방송을 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거의 현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는 로밍을 해서 가는데 일단 거기서 방송이 잘 켜질지는 모르겠고 뭐 방송 안 켜지면 뭐 VOD라도 편집해서 갖고 오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여기서 한번 이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따 낮에는 유엔진 선발 경기 중계하고 밤에는 밤에 이제 한번 KBO 리그 중계 한번 한 다음에 아마 수요일에 제가 방송을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 거예요. 아마 동영상은 제가 예약 업로드를 좀 몇 개 올려놓고 갈 거고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임시정부는 1919년에 시작을 했고 그 아직 달력에는 4월 13일로 표기가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 4월 11일이 이제 임시정부가 그 수립됐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부로 기념일은 4월 11일로 환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4월 11일에 지내요. 달력에는 이제 이제 미처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을 못해서 그래서 뭐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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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달력에도 여기 요 달력에도 4월 13일로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그 한나님이 역사 스캔들 출간 기념으로 또 저한테 또 전달해 준 달력인데 올해 달력 되게 잘 쓰고 있구요. 네 어쨌든 이제 기미독립선언이 있었죠. 1919년에 일단은 그 일본에서 2월 8일에 한번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3월 1일에 이제 서울 탑골공원에서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요즘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지금 릴레이 하고 있잖아요. 뭐 아 릴레이 끝났어요. 그 뭐냐 광주도 있었고 화성도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하나님이 몇 군데 갔다 오셨고 그랬는데 그 어쨌든 이 독립선언을 했어. 근데 독립선언은 했는데 그 막상 그 미국 독립전쟁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이제 막상 선언해놓고 그런 이제 민족들이 그런 독립을 위해서 뭔가 행정적으로 활동을 할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행정적으로 통치를 부인을 하고 이게 독립운동을 그 주도를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러면 정부를 만들자. 그럼 만들게 된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공화국은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시작은 이제 상하이에서 망명정부를 시작을 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수립이 되면서 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정통으로 계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단기 올해가 2019년이니까 단기 4352년이죠. 올해가 단기 4352년인데 그거는 단기고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가 뭐 옛날에는 그 아시아 쪽 왕조들은 연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쓴 적도 있었지만 사실 중국의 연호하고 같이 움직이긴 했어. 그런데 이때 그 대한제국 1897년때부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연호를 썼다가 일제한테 넘어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그래서 임시정부에 관련된 그 기록을 보시면 1919년 임시정부의 각종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1년이라고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 그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국회에서도 뭐 이제 기록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써야 되는데 그 연도를 쓸 때 대한민국 연호로 써요. 그래서 장년이 대한민국 100년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100주년이 되죠.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 되고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이제 그 1910년 8월 27일이었을 거예요. 8월 27일에 그 일본이 강제로 병합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 포기했던 주권은 국민에게 갔다.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그 좀 방송과 관련돼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스크롤로로 넘기지 않고 아예 그냥 그 송출하는 PC하고 그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PC를 아예 분리시켜서 이거를 PPT 전체 화면에 띄우고 한번 그냥 페이지다운 누르고 변경을 할 텐데 그러려면 좀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실 이 독립선언이 이뤄진 계기는 신한청년단이라는 이 단체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졌던 일이에요. 일단은 결성은 상황에서 됐고 그 일제의 불법적 통치에 정하고 공화점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한청년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종전이 돼요. 1918년 가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음 그에 대한 이제 전후 처리 문제 보통 그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이제 영토 분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보통 영토 분쟁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시점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알자스 로렌 지역의 영토가 이제 1980년 1800년대 후반에 보불전쟁이 있었죠. 그 보불전쟁 때 알자스 로렌 지역이 독일한테 넘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 그 시대였는데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를 인해서 알자스 로렌 지역의 땅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돼요. 프랑스로 반환이 돼요. 그리고 이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 태어났었던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서 구호했던 그 의사 있죠. 그 목사 겸 의사 성교사 겸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이 파리 강화 회의 가 열리게 되면서 국적을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꾸게 돼요. 왜냐면 그 자기가 이제 의료 봉사를 했었던 그 가봉이 프랑스 생긴 지역 그래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게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그 태클 안 걸리고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꿨고 근데 이제 이때 신한 청년단이 신한 청년당이 이제 그 강화 회의에 그러면 우리도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갔던 사람이 김규식이에요. 김규식이 프랑스어를 잘하기 때문에 간거야. 프랑스어를 잘하기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이쪽에 보내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가있는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덕수를 파겨드려요. 장덕수는 일본어를 좀 했나봐. 그래가지고 2.8 독립선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기미독립선언이 이뤄졌죠. 근데 그 다음에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거야. 그래서 1919년 4월 10일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이 생기게 돼요. 임시의정원이 생기는데 임시의정원이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국회의 시초라고 보면 돼요. 국회의 시초고 그 이때 신석우라는 사람이 대학 대한제국대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이라는 국호로 다시 흥하자. 이런 제안을 냈어요. 대한이라는 국호로 그대로 쓰자.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재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임시 헌장이 나온 날짜를 4월 13일로 알고 있었으나 정부 수립 기념식을 4월 11일에 거행했다는 자료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할 때 이때 앞으로는 4월 11일로 환원한다는 공표를 해요. 2018년부로 이때 공표를 해서 정식으로 바뀐 건 계속 올해부터 해요. 그래서 이제 달력에는 4월 13일로 나와있을 수도 있어요. 달력에는 4월 13일로 나와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4월 11일로 지낸다는 거. 아마 한글날이 공휴일로 돌아갔던 2013년이 그랬을 거예요. 2012년 가을에 달력이 나왔는데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날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잘 안 해. 달력 만든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늦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게 돼요. 왜 임시정부가 통합이 됐냐면 자 대한제국이 주권을 뺏겼어요. 그 이후 뭔가 통합된 단체가 없었던 거야. 뭔가 통합된 단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그전까지 뭔가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한반도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한반도에서도 13도 대표 국민대회 여기서 왜 13도냐면 조선 때는 8도였는데 남도하고 북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13도가 돼요. 13도 대표 국민회의가 열렸는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북한의 이북 5도청을 둘 때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그리고 황해도만 이북 5도로 그 분류를 한 거예요. 이 13도에서 기반을 한 거예요. 북한은 지금 거기서 도를 더 나눴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 13도 대표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성의 정부를 세우자 서울의 정부를 세우자 했던 게 한성정부가 된 거야.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두만강 바로 옆에 두만강 건너서 러시아 극동 쪽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그쪽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또 정부를 세운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해외에 있는 대한국민의회하고 이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하고 우리 그 뭐냐 일단은 뭐 임시정부더라도 좀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여는데 음 일단은 1차 협상에서는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결렬이 됐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한국민의회에서 이제 다수의 인원이 그 임시의정원에 합류를 하게 돼요. 임시의정원에 합류를 한 이유는 일단은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세우기에는 일제의 그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성정부하고의 통합이 시도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성정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으면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만 한성정부가 갖고 이제 그 위치는 그러면 상하이 하자. 그래서 합의가 됐고 9월 11일부로 이 임시정부와 통합이 돼요. 이때 통합되는데 음 이때 통합이 되는데 뭐냐 좀 그 이때 통합되는데 이제 무엇이냐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연통제가 생겨요. 한반도하고 연락하는 연통제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임시정부의 수도는 상징적으로는 서울이었어요. 근데 망명정부거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긴 했는데 그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라 부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정부라고 불렀어요. 자체적으로 임시적인 정부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주권을 가진 정부인데 주권을 가진 정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 가을에 찍었던 이제 이때는 대표단만 찍었어요. 이때는 이제 정말 핵심 멤버들 맨 앞줄이 이제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이고 이제 뒷줄에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신익희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제2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에요. 신익희는 광복후에 국회의장까지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지냈고 이제 제3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를 했다가 선거 유세하러 가다가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어요. 1956년에 자 그 다음에 그 1919년에 저 7명이 사진 찍었는데 이제 1921년 대한민국 3년에 바로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1월 1일 1월 1일 3일 1월 1일 이제 새해에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자 이제 요 밑에 대한민국 3년 1월 1일 이랄 때 있죠. 대한민국 3년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으로 해서 대한민국 3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된거에요. 자 이제 신년 축하 기념사진이었고 그 그래서 제일 앞줄에 왼쪽에서 세번째 백범 김구가 있었고 그리고 두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동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이 당시에는 되게 젊은 모습이었는데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칸 조금 더 가서 좀 코수염 있는 분이 도산 안창호 도산 선생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승만이 사실 상해에 있었던 시기가 이때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령이 돼요. 중국 손문의 산민주의 영향을 받은 이 조서왕의 삼균주의 정 교육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이 균일화 돼야 된다. 이런 삼균주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삼균주의가 약간 좀 그 사회주의 사상을 살짝 담고 있어서 쓸까 말까 했는데 썼어요. 그리고 조서왕의 경우는요. 나중에 한국전쟁 때 납북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전쟁 때 납북 돼. 이분은. 그렇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공산주의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1940년대에는 국유화를 선언을 하게 돼요. 물론 이때는 일본이 전선을 확대했던 영향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립 멤버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김대지 김동삼 남형우 김철 백남칠 선우혁 손정도 신서구 신익희 신채호 신철 여훈영 여훈홍 이광 이광수 이동영 이시영 이영근 이회영 조동진 조동호 조성환 조소왕 조항구 진희창 최근호 한진교 현장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렇게 29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신한청년당 출신이 김철 선우혁 손정도 신서구 여훈영 이광수 조동호 조성 한진교 등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광수는 나중에 친일을 하죠. 그리고 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신한청년단에 신한청년당에 관여는 하는데 이때에는 없었고 창립된지 며칠이 지나서 임시정부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갔을 때는요 김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백범일지 보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생기면 나는 문직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갔더니 임시정부위원들이 어우 백범 백범 선생님 어떤 역할을 들을까요? 하니까 문직이를 시켜주세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진짜 문직이를 맡았겠어요. 그리고 김규식 같은 경우는 신한청년 당원이기는 했는데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때 파리에 있었고 그 이후 이제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립 과정에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안 꼈는데 나중에 합류해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형태는 일단은 기본은 의원내각제였어요. 의원내각제가 기반이었는데 순수하게 의원내각제였던 시대는 1925년부터 1927년까지 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1919년부터 1925년까지는 대통령제를 썼어요. 근데 형식적인 대통령이었을 뿐 사실상은 국무총리하고 이제 내무총장 안창호가 그 국무총리 대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의원내각제다 보니까 대통령이 있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힘이 약했어요. 대통령이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승만은 그런 생각을 한거야. 나는 미국에서 그 대통령자 봤는데 미국은 이렇게 대통령이 약하지 않았다. 미국식으로 바꾸자. 했는데 정작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을 달고 있는 이승만은 상하이에 고작 해봐야 6개월밖에 없었어요. 고작 해봐야 6개월밖에 없었고 그렇다보니 나란일이 제대로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1925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을 당해서 잘려요. 탄핵을 당해서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의원내각제로 갔다가 이제 국무위원들이 주축으로 약간 집단지도체제로 갔다가 1940년부터는 백범 김구를 이제 헤드로 해가지고 그 주석제로 바뀌어요. 주석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행 뭐냐 표면상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이 그냥 표면적으로 있었을 뿐이지 임시정부 망명정부다 보니까 형무소는 못 만들었어.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속을 못 하는 거야. 법정구속을 못하는 거야. 그렇고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있었어요. 국무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었다. 걔도 나름 그 회의장소라고 그 나는 회의장소라고 책 테이블 있고 의자 차려져 있고 그 찻잔이 있었다. 찻잔이 있었고 참고로 이 임시의정원 사진은 그 상하이 상해의 사진이 아니고 중경이에요. 중경이 있었던 중경이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 나중에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하고 음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창설됐는데 그 전국 각도에서 지역구 의원을 총 29명을 선발한 거예요. 왜 29명이 됐냐면 인구 숫자가 많은 돈은 6명씩 뽑고 인구 숫자가 적은 돈은 3명씩 뽑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각료들을 선출했고 임시헌법 논의하고 당시 초대 임시의장은 이동령이 맡았는데 이동령 역시 임시정보를 맡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임시의정원에 의원이 되는 자격은 일단 각 지방 출신이어야 되고 최소 중등교육을 이수한 만 23세 이상의 남녀만 가능했어요. 어느정도 머리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방인구의 비례에서 정화돼 그래서 인구 30만 명당 의원을 한 명씩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29명이 된 거야. 아니 그 더 된 거야 인원이 그래서 30만 명당 의원 한 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인구가 많은 6도에서는 6명 그리고 그 강원도하고 황해도에서는 2도씩 3명씩 뽑았어요. 그 경기도 나머지 5도는 남도하고 북도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인원은 좀 더 많이 뽑은 거예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인구가 많았고 자 그때도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 42명을 뽑았는데 국외 교포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뽑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민자 대표 3명 소련의 이민자 대표 3명 미국의 이민자 대표 3명 을 뽑아왔어요. 그렇고 그래서 원구역 위 구별 구역에 임시 선거회를 조직을 해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제대로 투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무기명 단기 투표를 했고 임기를 3년을 정해놓고 연임은 가능 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은 연임 되죠. 그리고 임시 의정원의 첫 회의가 4월 10일 이었고 임시 의정원의 회의는 총 39번 이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는 1945년 8월 22일 충칭 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 했다. 그래서 8월 22일 마지막 임시 의정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오늘 후반부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임시 의정원에서 임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뭔가 한계 제대로 없죠. 그리고 7부 1국 체제 였는데 내무부 법무부 재정부 외교부 교통부 군무부 학무부 가 있었어요. 여기서 군무부 군무부는 군대 담당이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단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독립군들하고 연락하고 그런 역할을 했고 학무부는 당연히 교육 담당이고 그리고 외교부 당연히 대외교 해야 되고 재정부 경제관리 해야 되고 내무부 법무부 그리고 교통부 교통부 왜 이렇게 큰 부서였냐 당시에 교통부가 이렇게 큰 부서였던 이유는 정부가 한반도에 없는거 정부가 한반도에 없으니까 그러면 국내에 연락을 할 통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하고의 그 연락을 위해서 교통부가 있었던 거예요. 평무소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여기 이 지도를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이제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단은 난징 남경으로 갔어요. 남경으로 간 이유는 당시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항정으로 거쳐서 난징으로 갔어요. 그래서 난징으로 갔는데 난징으로 갔다가 이제 그 이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도 이제 계속 도망을 가게 돼요. 계속 도망을 가서 따라서 이동을 한 거야. 국민당 하고 같이 정부로 이동을 해서 장사 광저우 그리고 뉴저우 치장을 거쳐서 도망을 마지막에는 충칭 충칭에서 내륙에서 이제 충칭까지 가서 여기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그 자 그래서 원래는 상하이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프랑스 조개지역이 있었어요. 자 프랑스 조개지역이 왜 있었냐면 자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겼어요. 이때 그 영국과 프랑스가 각종 이권들을 챙겨갔는데 그 프랑스가 그래서 상하이에 그 조개지역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음 그동안 일본이 여러 차례 회방을 놓은 것도 있었어요. 회방을 났고 음 그 다음에 1932년에 상하이 사변에 일어나면서 그 더이상 임시정부 가 상하이에서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을 인해서 쭉쭉쭉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딱히 그렇게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공립 독립공제표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만들어요. 자 채권을 만들고 그래서 원래 이제 독립 후에 정부가 수립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기점부터 수립기점부터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상환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거를 30년 이내에 갚자. 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이고 그 5년 뒤가 1953년 이에요. 1953년 이면요. 한국전쟁 끝몰이에요.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대로 상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흐지부지 됐는데 1984년에 독립공제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30 30몇 년의 그 이자를 그 아니요. 30몇 년의 이자가 아니지. 한 1920년부터 썼다고 하면 이자가 한 60년 넘게 쌓인 빚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1984년에 그 그동안 그 이제 발행했던 채권 채권 더하기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때 다 한 번에 상환했어요. 일시불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920년대부터 그런 시대적 흐름은 제가 잠깐 쉬고 이야기를 할게요.